신천지 한 번 신천지에 빠지면은 영원히 회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례를 위해서 신천지에 대한 혈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대한 혈관심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ева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에 대한 경강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지는 사악한 집단입니다. 미역의 집단이고 통역 집단이고 또 상위 집단입니다. 그곳에 빠져있는 가요한 아들 딸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도 이상 빠지지 않도록